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 진짜 미쳤구나 정신 나갔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글씨같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여자가 밥을 왜 처먹냐 밥은 그냥 남자들만 먹어라 라고 외치던 보산의 어떤 미친할매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니면 갔나 원제 여자라고 숟가락 안주던 보산의 술집할매 아까 여자용 칼만둣국 글을 보니까 대략 한 7,8년 전에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당했던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요것도 제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있으면 뭐 내일 가져오던가 당시 저를 포함해 저희 회사 직원들 3명이 모여서 조촐하게 회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남자 2명 여자는 저 혼자 이때 남직원 1명이 가자고 했던 술집이었어요 거기 나이 오지게 많은 할머니가 주인이었는데 되게 좁은 골목길이 위치했고 엄청 오래된 건지 건물의 안과 속이 겉과 속이 되게 나이 같더라고 또 테이블도 다 해봐야 한 6개 정도 있는 좁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정서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도 별만 않고 그냥 조용히 알았다고 동행을 했었더랬죠 그렇게 처음에는 대하 소금구이 한 판을 시켜먹었고 보니까 간장계란밥 이런게 메뉴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저거 맛이나 보자 하고 하나만 주세요 하고 시켰는데 어? 숟가락이 딱 두개만 딸려오는거에요 사람이 세명인데 처음에야 당연히 실수를 했나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사장님 여기 숟가락 하나만 더 주세요 이랬더니 헐 이 할머니가 저를 노려보면서 겨우 한다는 말이 뭔줄 아세요? 그? 먹을끼면 얼마나 된다고 니까지 먹으라카노 그 사람 사이에서 우찌먹냐? 그 찌꼬리만한거 그냥 남자들만 먹어라 뭐 사투리는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딱 이런 거친 느낌과 반말이었어요 아니 그래 원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반말까진 그랬다 쳐 물론 이것도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말도 안되는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그지같은거 여자는 먹지마라 아니 도대체 이게 뭔소리야? 어?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돈 내고 손님으로 왔지 그지새끼 동양하러 온겁니까? 여하튼 이때 진짜 당황을 했는데 살면서 처음 느껴본거였어요 사람이 이정도로 당황하니까 정말 그 순간 말이 안나오더라구 아마 적어도 한 3초정도는 그냥 멍했던거 같아요 하지만 당황은 한건 당황은 한거고 할말은 해야겠기에 얼른 정신을 차렸죠 제가 평소 할말 다하고 살거든요 아니 사장님 그런게 어딨어요? 지금 사람이 3명이잖아요 그럼 숟가락도 똑같이 3개를 주셔야죠 게다가 여자라고 안주는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이렇게 따졌더니 와 이 할매 보통 아니야 끝까지 구시렁 구시렁 얼마 되지도 않는걸 끝까지 쳐물라카네 오자꼬 물라카노 그걸 그냥 거기 머스마들만 먹어라 이런거는 그냥 휙 뒤돌아서 가버리는거야 끝까지 안주고 우와 살면서 이렇게 열받아본거 처음이었어요 너무 화가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고 당장 쫓아가 따지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 두명이 저를 강하게 말리는거에요 참으라고 그리고 두사람 다 평소 제 성격을 아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미친 상황이 본인들도 믿기 힘들었을거야 그래서 정말 어쩔줄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보고 있는거에요 말리긴 말렸지만 그래서 제가 그 미친 할미한테 들리게끔 큰소리로 야 그 간장계란밥 이리냐나 니들은 먹지마라 나 혼자 다 먹을거야 이렇게 말한 뒤에 한 두숟가락 억지로 먹고 배가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 밖으로 먼저 나왔는데 그래요 앞으로 두번 다시는 가지 않을 곳이고 지금은 그 가게 이름도 기억이 안나요 근데 한가지 정확히 기억나는게 있습니다 그 당시 테이블이 한 6개정도 있었는데 그게 꽉 차있었거든요 근데 여자는 오직 저 하나뿐이었다는거죠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그 꼴을 당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 뭐야 전부 다 남자야 여하튼 그렇게 나오니까 바로 따라 나오죠 그리고 저를 데리고 온 남자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끼리 평소에 왔을 때는 할머니가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꽁꽁씨 저주여 꽁꽁씨도 좋아할 줄 알고 데려온거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 미안하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분을 풀어라 이러면서 몇번이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구요 아니 근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사람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다 좋자고 즐겁게 먹고 놀자고 저를 데려온거고 그냥 이건 그 할머니가 미친거죠 야 아무튼 그 가게에 손님이 남자만 있던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아마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온 여자가 있으면 이딴 식으로 그지같이 대우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다시는 어느게 만들었겠죠 거기서 장사를 했던 그 긴 시간 동안 말이에요 몇십년을 한거 같던데 아니 이럴거면 차라리 입구에 여자 출입 금지 남자 전용 이렇게 써 붙여놓고 장사를 쳐 하던가 하 여튼 오랜 세월 흘렀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안돼요 그 할머니 아직 살아있으면 80 훌쩍 넘었을텐데 지금도 그딴 식으로 장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욕을 오지게 처먹어서 100살 넘게 살거 같아요 댓글 1번 젊은 여자들의 무덤 경상도 근데 요즘은 그렇게 여자라서 차별받은 사람들 집에서 벗어나려고 길을 쓰고 서울로 와서 다른 지역 젊은 여자들도 절대 그곳이 고향인 남자랑 결혼 안 한다고 그러죠 댓글 내가 경상남도가 고향인 남자인데 솔직히 그래요 아직도 조선시대를 못 벗어난 어른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2번 뭐야 이게 뭐 남미세가 늙으면 저렇게 되는거야? 그런건가? 3번 저는 한 3년 전이었나 여하튼 거기도 부산인데요 아침에 밥 먹으러 갔다가 문정박대 당했어요 아침부터 여자들이 들어오면 재수 없다 참고로 이 사람도 70대 할머니였어 미치겠다 진짜 첫 손님이 여자면 그날 장사가 망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2번 부산 택시 승차 거부 아니면 태우는 주는데 태워줘서 조용히 앉아있을 때 아이씨 마수거리 여자 태우면 재수 오지게 없는데 이제라 하는거 많이 들어봤어요 1923년도 일 이야기 아닙니다 무려 2023년에 들었던 미친 소리야 이게 대댓글 부산 택시 댓글 쓰려고 들어왔는데 역시 이미 있네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 부산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4번 나 대구 사람인데 부산에서 2년 동안 살았을 때 택시 탈 때마다 항상 이랬거든요 사실 대구도 심하긴 한데 부산은 진짜 와 어느덤 레벨이더라고 또 되게 작지만 유명한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도 첫 주문은 여자한테 절대 안받는다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다른 손님이 시킬 때까지 기다리래 4번 아니 저렇게 늙어서까지 남이살로 사는건가? 뭐요 전생에만 남자들 전기 오지게 빨아먹는 늙은 여우였어? 뭐요 왜저래? 5번 아니 나는 이해가 안되는게 저런 할미 본인도 분명 차별을 오지게 받으면서 컸을텐데 다 늙어가지고 지도 똑같이 저러는거 보면 참 한심하고 웃겨 어이가 없어 6번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엄마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술을 많이 마셨던 남녀 커플이죠 이 두 사람이 취해버렸고 그렇게 길가에 앉아 졸고 있는데 길을 가던 어떤 아저씨가 야 니 여친 봐라 지금 다 토해가지고 닦아줘야 되니까 어디 가서 물티슈 하나 구해와라 이렇게 남친을 다른 곳으로 보낸 뒤에 여자를 납치해버린거야 그렇게 자기 회사 자기가 다니는 회사 건물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강간을 시도했고 여자가 격렬하게 반항하니까 그냥 죽여버린거죠 그런 뒤에 본인도 어디 야산인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는데 이 범인이 전과가 하나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에다가 아내와 아들을 둔 가장이라 사회적 파장 엄청났었죠 기억나죠 그런데요 이렇게 미친 듯이 따졌지만 이게요 이미 70년 이상을 그렇게 세뇌되어 살아온 경상도 사람이라 끝까지 제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 여자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이런 것도 정신병이겠죠 나 옛날에 중학교 때 우리 막내 삼촌이 결혼을 했고 처음으로 외숙모가 생겼어요 그때 외숙모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외숙모가 우리 둘이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다음날 되면 그렇게 하루가 전에 아침이 됐고 준비를 다한 뒤에 외숙모 가요 했더니 외숙모가 아직 남자들이 안 일어났어 아침 일찌 여자 둘이 남의 가게에 가는건 절대로 예의가 아니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첫 손님이 여자이면 싫어하거든 이런 소리를 하길래 굉장히 이상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서울 사람이라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 그래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리 외숙모가 경상도 사람이더라고 그런 곳에서 자라서 그게 그냥 예의라고 생각하고 살아온거죠 이런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차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걸 또 다음 자기 아이한테 가르치고 그러니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그러는거야 그쪽이 8번 그래 뭐 경상도가 유독 아들 선호가 강한 지역이긴 해요 특히 8,90년대 아들 하나 못 낳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며느리들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아들한테 몰빵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그런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지금 오지게 쳐맞으며 사는 노인들 되게 많아요 나 예전에 어떤 국밥집에서 땡초 좀 주세요 했더니 이 미친 할머니가 사기그릇을 내던지면서 아니 여자가 매운걸 그렇게 먹으면 안되지 라는 개소리 들어봤어요 10번 아니 그래서 저 할머니는 왜 밥을 처먹고 살았대요 남자가 먹을 귀한 식량을 감히 축내고 살아온 이유가 뭐냐고 이야 이거 그래요 저도 기억납니다 어릴 때 80년대쯤 되겠죠 80년대 한 후반 어릴 때 아침부터 아침 일찍 첫 마수거리 여자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뭔가를 하면 그날 장사 망한다 재수가 없다 이런 말들 들어본 기억이 나요 약간 뭐라지 미신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난 거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기억이 난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 사라졌거든 제 기억에선 그게 안 나온 거겠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마 뭐 굳이 따지면 한 2000년 전후반이 아닐까 싶은데 이야 아직도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깜짝 놀랐네 헐 아 그리고 저는 그 지역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 영상 가져온 거 아닙니다 저도 진주 사람이에요 바로 옆에 살아 지금은 안동이지만 어쨌든 기가 막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